이번 게임은 something bad is on the moon 입니다.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번역을 못하나? 디셈 8 클래스 5 루나 미션 1972년? 오 오 오 오 오 수능이 옹시지 않은 것보다 POSS is operating within nominal parameters preparing to egress the LM over wow copy tranquility take your first steps carefully the radar receiver at radar site november has recently failed its last telemetry sweep before your EVA noted a transient signal 1500 miles southwest of your position likely a sensor echo 저의 우주사항을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없고 보통 어디를 여행인 같다고 쳤을 때 넉넉히 전단을 향해 저거 이렇게 밝아지지 이게 뭐죠? 이렇게만 돼 있어도 지구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은 100% 보장이 돼 있다고 하면 진짜 이렇게 와서 한번 여기 우주복 입고서라도 어차피 뭐 우주복은 죽으니까 은하트사항이나 필수니까 진짜 이렇게 달에 가보고 싶은데 진짜로 말이 많잖아요 지금 달에 간 게 진짜다 같다 이런 말 많은데 저는 달에 갔다고 믿고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우주 상상력에서 나온 거라면 슬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죽기 전에 우주 이렇게 진짜 밖에 못나가 이런 식으로 우주복 입고 못나가더라도 우주선 타고 지구로 나가서 이렇게 우주에서 지구로 보는게 소원이라서 꿈이에요 꿈 꿈이라고 해야 되나 꿈 꿈인데 이렇게 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 하에서는 좋다 막 그런데 이제 못 돌아간다 그러면 정말 뭐라 그러지 참담한 환경일텐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진짜로 이 달에서 지구를 만약에 보게 되면 어 진짜 느낌이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그죠 처음 비행기 타고 이렇게 환호를 올라가서 밑에 보면 그것도 또 또 또 거리가 안좁혀져 또 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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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아 이게 지금은 컨트롤 이렇게 되는데 진짜로 이렇게 앞으로 점프하면 계속 앞으로 이렇게 쭉 가겠죠 그죠 멈추는게 아니라 이렇게 멈출 수 가다가 제자리에 멈추는게 아니라 앞으로 가고 싶은 거 보고 멈추는게 아니라 아 지금 전화의 예정은 아 하 아 외국은 이 상황이 좀 앞뒤지않아야 제가 진짜 있는 것들은 진짜 안 보고 계신 것들 내 바이썸에서 제 방향을 제거해 그냥 바이더에 비해 봐서 상상 우리 미션의 상황은 너바나 자세히 조절하고 조절하게 조절해 자세히 조절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방향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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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더욱 야 진짜 한 번 가보고싶다 진짜 레이드가 있네 장사는 자리에 관한 장사는 스티럭을 잘해야 해서 저장도 정해져서 우리는 당신이 시스템의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그 시스템이 완료됩니다. 그 시스템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인스템의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룰라 인스튜렛은 특징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불가능합니다. 완벽합니다. 알겠습니다, Houston. 이 시스템은 불가능합니다. 내 시스템은 내게 잘 보다. 아무 잔해가 없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파란색으로도 적응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확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을 바꿀겠습니다. 완벽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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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